음악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조선민속학회가 32년에 창립되고 1세대 연구자 근데 주력 연구자는 다 아시잖아요. 송석화 손진태 그리고 정인섭 뭐 등등의 일본인 연구자들을 포함한 1세대 연구자들의 그 근대 학문으로서의 민속학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또 자세하게는 그들의 구상이 무엇인가를 학회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송석화가 학등이라는 곳에 민속학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연재한 것의 일부입니다. 이 글에서도 나타나듯이 20세기 초반에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학문 분야로서 민속학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때에도 민속학은 과연 그 독립적인 학문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어 있다고 송석화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2022년 현재에도 민속학은 여전히 학문의 자기 정체성과 함께 또 문화 전환의 시점을 맞아서 지평의 확장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0주년을 맞아서 첫 번째 민속학을 제시했던 1세대 연구자들 어떤 구상을 했는지를 조선민속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속학회가 창립되기 이전에도 민속, 토속, 풍속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인 영역에서 쓰였고요. 그리고 이 민속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는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민속학회를 그 기점으로 보는 이유는 장철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속학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가 제시되었던 시점이 이때이고 또 연구 방법에 대한 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민속적인 주제에 대해서 산발적인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오로지 그 전공의 관점으로 이걸 전환해서 하나의 분가 영역을 구축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 기관지가 조선민속인데 사실 조선민속은 3회가 발간됐고 그리고 3회는 또 이마무라 도모 특집이기 때문에 과연 두 번에 발간된 그 기관지가 학사적인 의의가 큰 것인가라는 문의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성, 첫 번째로 전문적인 민속학 학술치로 제시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구상했던 것들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는 살펴볼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래는 개간지로 1년에 4번 발행하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발행된 건 총 3회 발행이고요. 그리고 2호와 3호 사이에는 6년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언어가 제한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죠. 3호 같은 경우는 이마무라 도모 특집으로 구성된 듯 일본어를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25건의 원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제가 보았던 것은 민속의 구성인데요. 3호는 너무 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1, 2호가 같은 구성을 보이는데 논문이 전면에 배치되고요. 그리고 민속학 자료란이 논문과 구별되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민속학 관계 문헌 목록이 두 가지 형식으로 제시되는데요. 하나는 영문으로 된 주로 서양 문헌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건 송석화로 저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연도 각 잡지에 게재됐던 민속학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림글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1호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2호입니다. 같은 구성인데요. 자료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조선 민속에서 말하는 자료는 현지 조사를 통한 현지 조사 참여 관찰을 통한 기록입니다. 그거를 민속학 자료라고 제시를 했고요. 2호에는 자료란에 자료라는 말이 빠져 있긴 하지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고와 자료를 구별을 한 거죠. 그리고 민속학 관계 문헌 목록이 서양 서적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동양 서적만은 아닌데요. 중국어, 일본어, 한문, 영문으로 된 언어의 제한을 두지 않는 최신 연구 동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호의 특징은 자료 제시의 영역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1호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사파 성격이 제시가 되었는데 2호 같은 경우는 사진, 체보, 체보한 악보들이 본문에 반드시 논고가 없더라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이때 만약에 2호로 종간되지 않았다면 민속학 자료를 수집한, 지금 말하자면 기록학에서 보면 아카이빙이라고 하죠. 그게 구축되었을 것이다. 좀 너무 나가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민속학 전문 잡지로서의 구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호가, 2호가 발간되고 나서 6년 후거든요. 이마무라 동호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료 성격, 여기서 조선 민속에서 말하는 민속학 자료 성격의 글이 있어요. 손진태의 숨은 록, 여기 이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의 자료들을 단편적인 민속학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논고도 있고 자료도 있지만 그거를 구별하지 않고 씻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민속학 관계문원 목록이 없어지고 대신에 이마무라 저저 목록으로 고위특집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평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부 다 일본어로 전용되고 있고 저작 겸 발행자가 송석하에서 아키바이타카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있으니 제가 참고 문헌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판권지입니다. 판권지를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인쇄와 발행의 일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3일, 4일, 이틀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검열 제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쇄소가 또 세 군데가 모두 다 달라요. 제가 이 인쇄소가 세 군데가 모두 다 다르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자세한 조사를 못했는데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오석민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 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에는 아직 우체국 이체구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인쇄상 잘 보이지 않은 건가 했는데 실제로 총 판매소가 2호부터 게재가 되기 때문에 게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이체구자가 있고 총 판매소는 2호부터는 한성도서주식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한용훈의 니미친목 등 한국 작가들의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되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탄건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이 저작겸 발행자의 교체입니다. 3호에서 아키바 다카시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3호가 이제 이마무라 도모의 특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더 복잡한 배경을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하다가 이 같은 해 이때가 40년인데요. 1940년에 서물동호회 서지학 전문 잡지인데 거기서도 이마무라 도모 특집을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저자가 송석하, 손진태, 아키바 다카시가 서물동호회 이마무라 도모 특집에도 필진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구성을 살펴봤고요. 이런 알림길, 창간사나 회칙, 회구 등을 통해서도 이 조선민속학회의 민속학 구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창간사나 아마도 송석하가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선에도 민속학의 발달이 현저하게 된 것도 몇 년이나 됐다. 오히려 지금 이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 지면을 할애해서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데요. 고유한 민속자료가 사라져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송석하의 알림글과 그리고 자료란을 개설한 것 이것들을 통해서 이 자료 수집을 매우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후에도 이 자료 수집에 대한 요청과 강조가 몇 번씩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민속학회 회칙입니다. 자료의 탐책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지식의 보급, 친교, 외국 학회와 연락 및 소개 등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정례회 그리고 강연회를 개최하겠다. 그런데 정례회와 강연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있는지는 좀 자료를 신문기사를 검색해봤는데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회칙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는가 민속학에 대한 자료의 수집은 1호에는 민속학 자료가 두 건이 실리는데요. 2호에는 여섯 건 대폭 확대가 되는 거죠. 비록 3호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거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외국 학회와 연락 및 소개 이거는 실제로 보면 2호에 보면 영국 민속학회에서 원고를 청탁한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어떤 분이 기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영문 언고를 조선민속학회에 위촉한 박스 기사가 보이고요. 또 송석하 개인은 오스트리아 민속 잡지 안트로포스에 가면극에 대한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선민속이라는 학회지가 운영이 됐던 겁니다. 이제 개별 논문의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2건이 1호부터 3호까지의 논고 성격의 아티클들입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생고, 장승에 관한 손진태의 저작인데 이거는 이 연구를 처음 계획할 단계부터 조선민속 게재를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손진태는 일본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일본의 제국학사원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조선 토속 자료의 수집과 그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거죠. 이 중에서 이 프로젝트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한 문건을 보면 그 중에 조선문으로 된 3건의 논문을 조선민속학회에 게재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조선민속학회에 게재할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계획했다. 이 당시에는 선물동호회나 중단학회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논문을 여러 매체에 반복해서 게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조선민속학회가 원고가 부족해서 딴 데 쓰는 원고를 다시 쓰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처음부터 기획단계의 논고도 있었다. 그리고 아키바다카시의 거제도 입간민속 이것은 일본어로 쓰여졌지만 이제 고유 명칭은 조선어였고 이것 역시 제국학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고입니다. 3호가 이마무라 도모 특집인데요. 여기서 아키바다카시의 글 중에 마지막 부록 추기에는 이 원고 자료에 대해서 최남선이 다른 자료를 소개해줬다라는 추기가 있는데요. 이 최남선과의 관계도 조선민속학회 회원과의 관계도 참 볼 만한 그런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이것은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키바다카시나 이마무라 도모는 최남선이나 인흥화 조선총토구 촉탁으로 있었던 분들과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조선민속학회 학회 차원의 교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진태의 소도구 정보는 일본 민속학회 학회지인 민속학에 대한 논문을 다시 수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4단고는 4댕파에 대한 문헌 중심의 연구인데요. 송석화가 현지 조사를 매우 강조했지만 문헌 연구를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은 4단폐의 조직과 민속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록부터 각 지역의 탱화에 써있는 명문 등을 분석한 것으로 거의 100% 문헌 연구로만 된 논문입니다. 그 12편밖에 논문이 없기 때문에 그 12편의 논문을 가지고 조선민속학회 연구진들의 연구 경향을 살필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기고 환영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 분류는 제가 임의대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방금 전에 김원선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송석화가 쓴 알림글이기 때문에요. 민요의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민속학 분야에 대한 범주화는 고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앞에 논고의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제 자료란입니다. 이 민속학 자료란을 구성했다. 여기서의 자료는 현지조사 자료인데요. 참여관찰을 통한 1차 수집 기록인데 민속학 자료는 총 10편입니다. 1호에서부터 3호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채보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제공자 이름, 연령, 직업, 성별, 자료 수집의 장소를 밝혀달라. 이 자료를 원고를 작성할 때라고 알려주고 있어서 이 기록화의 양식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민속학 자료로 구별할 수 있는 모든 원고는 이 정도의 정보를 추가로 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자료란입니다. 지금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이 안의 것은 원고가 아니라 채록한 악보 그리고 사진들입니다. 이런 자료들도 분야를 좀 확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조사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먼저 1호와 2호 보면 아까 허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진주 오강대 정인섭의 연구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특징적으로 봤던 것이 지문 부분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마치 희곡을 보듯이 그리고 원고의 끝에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어진다라고 표기해서 다음 후 연재를 알리고 있는데 2호에는 연재 기사가 보이지 않고 이런 정보 제공자의 정보, 이름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진태의 저작은 1호와 2호 두 번에 걸쳐서 나눠져 있는데 관계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인데 2호는 정월의 풍속 3호에는 최삼자, 삼맥군, 심마니라고 하죠. 심마니 언어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 최삼자의 습속 이 자료에서는 뭐 삼맥품별, 종품, 입산시기 등등부터 시작해서 거의 원고의 백미는 마지막에 등장한 삼맥군 말인데요. 이게 135개에 달하는 그 심마니 언어를, 심마니 언어랑 마을에서 쓰는 말 이게 사투리가 아니라 산이 너무 신성하고 캐는 작업이 신성하다 보니까 속된 말을 쓰지 않고 구별해서 말을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심마니 언어랑 마을 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이렇게 해서 작은 사전을 만든 그런 원고입니다. 그리고 산속에 관한 자료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손진태의 부인인 연영화가 쓴 그 지역의 혼례 관련 자료 그리고 이거는 안동 내방가사처럼 젊은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산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호인데요. 이마무라 도모 특집으로 6년 이후에 간행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손진태의 소문록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17항목의 민속각 자료 모음입니다. 그래서 한 4줄에서 5줄 길게는 그 정도의, 좀 길게는 한 페이지 정도도 있는데요. 17개, 기국, 주극, 주극부터 정마회부터 해가지고 산속에 이르는 굉장히 다양한 범죄 민속각 자료를 실었고 뒤에는 정보 제공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문항까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속각 자료라는 사실 조선민속의 가장 특징적인 전문적인 민속각 저널로서 조선민속의 특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 1세대 민속각자들이 그 이전에 민속각 주제의 연구와 뭔가 결별을 선언하듯이 새로운 구상을 발표하는 그런 특징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양식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런 구상으로 1, 2호, 3호까지 연속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고 다음에 민속각 자료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민속각 관계 문헌 목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송석하는 현재 조사를 강조했지만 완전히 오로지 문헌 연구로만 구성된 논고가 있을 정도로 문헌 조사에도 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0권이 넘는 1, 2호 합쳐서 70권이 넘는 서양 서적을 안내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최신 정보입니다. 33년에 가능한 증식도 있어서 바로 작년에 가능한 서양 서적을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발행지는 물론이고 페이지 수 그리고 가격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글의 뒷면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속각 연구의 최신 동향 이거는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 영어로도 구성된 여러 가지 논문들인데요. 이게 전년도의 각 잡지에 계신다라니까 가장 최신의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보시면 가장 많이 쓴 사람 손진태 이런 연구 동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천천히 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선 민속의 구성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걸 살펴보다 보니까 이 최남선, 관변학자들 이마무라 도모라든가 아키바 다카시 일본인들도 적극 수용해서 함께 활동을 했는데 조선인에서 최남선, 인흥화, 오청 어떤 분들이 이분들이 민속학의 초기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이분들과의 접점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선 민속학의 성립 시기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 연구는 정책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경창 행정역을 동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이 서학과 손질되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작은 범위를 깊이 조사하는 방식 현재 참여 관찰이 민속학에는 더 맞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지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민속학회는 이런 최남선, 뉴 말고 새로운 학회의 연구망, 관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진단학회, 조선어학회, 선물 동호회입니다. 이 표로 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조선 민속학회의 발기인 8인 가운데 4분이 진단학회의 창립 발기인에 포함이 되고 그중에서 손진태와 송석화는 창간 후의 논문도 게재하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 진단학회의 활동이 조선 민속 활동의 종결과 맞물린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고요. 그리고 이 진단학회의 핵심 발기인 중에 또 한 분인 최현배 이분은 조선어학회의 핵심 멤버인데요. 송석화와 정인섭 이 두 분이 또 조선말 큰사전 편창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선물 동호회, 아까 말씀드린 선물 동호회 여기에 송석화와 손진태가 또 핵심적인 필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선물 동호회 9집 이마무라 동호 특징입니다. 여기도 이 오보와 성황, 이게 아키바 다카시의 글이고 손진태, 송석화의 글 그리고 여기에도 이마무라 저장 목록이 들어있어요. 물론 조선 민속 3호에 들어있는 이마무라 저장 목록보다는 간단하긴 하지만 비슷한 구성이죠. 물론 글은 달라요. 왜 이렇게 특제보를 두 개를 동시에 만들었고 같은 인물이 그것도 조선 민속학 핵심 인물이 두 군데 참여했는가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중요한 핵심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새로 등장한 근대 학회의 관계는 무엇을 이야기해주냐 이것은 최남선 인흥화 등의 연구진과 접점이 없었던 것과 함께 생각해보면 실증적인 연구 태도에 둔 근대적인 연구 방법론을 증시했고 또 관면적인 조사 연구를 비판했다. 이거는 송석화와 손진태 선생님이 직접 비판했다는 것이 아니라 선물 동호회 연구진이 경성지를 추시는데 이 관변적인 조사 그리고 정책을 위한 조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 독립성에 기반을 둔 조사 연구를 지향했다. 그리고 민속학의 인접학문. 이 진단학회 조선학회 선물 동호회가 다 가장 관련이 있는 인접학문이잖아요. 이것의 교류를 중요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현상 연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평을 확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 직면이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맞는 사례일지 모르겠으나 인류가 주목해야 될 무형 문화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및 집단의 표상, 표현, 지식, 기능 여기에 관여하는 도구, 물품, 공예품, 공간,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동시대성,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민속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1세대 민속학자들의 구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비민속, 역사민속 등등의 복합적인 분과학을 공유하고 있는 민속학의 특징과도 맞물려서 이것은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90년 전에 1세대 민속학자들의 민속학 구상이 의미가 있다라는 싱거운 결론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